안녕 안녕 들려요? 들리나요? 안녕 들리나? 안 들리나? 들리나? 안 들리나?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켰다 잘 들리는구나 생일 기념으로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맞습니다 오늘 생일이에요 저는 지금 도쿄고요 KBS 연말 시상식 무대를 하고 방금 호텔에 와서 이제 쉬려고 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 주셔가지고 또 생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또 생일에는 역시 스케줄을 해야죠 그렇죠? 건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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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떴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직문도 있고 어 방송 초대를 할 수도 있구나 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할 줄을 잘 몰라요 제가 생각보다 바랍니다 ủ 목보도 있던데 이리와 그래 이런 효과들이 있었어 오늘 그래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뭐야 이게 없애야겠다 저는 지금 호텔에 있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안녕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음 저 지금 일본에 있어요 일본 도쿄에 있고 내일 한국에 돌아갑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이제 2시간 5분 정도 남았네요 2시간 6분? 그쵸 오늘 세이브돔에서 KBS 연말 공연을 했고요 뭐..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케이크는 우리 멤버들이랑 스태프들이 아주 서프라이즈로 서프라이즈 아닌 서프라이즈로 해줘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태민이가 생일 축하만 한 100만번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후배 동료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생일을 축하를 받아서 쑥스럽고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가는데 짐도 아직 못 자서 언제 짐을 살지? 전 잘 지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오늘 운동을 못해서 몸이 찌뿌드나네요 시리얼? 오늘 시리얼 못 먹었어요 아 맞다 오늘 시리얼을 갖고 간다는 거 깜빡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 쉬는 거죠 뭐 여기 이쪽에는 태민이 방이고 저 어떻게 제거는 키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라이브 켜는 게 쉽지가 않네요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미역국에 밥 먹었어요 오늘 머리를 단단히 고정시켜서 아주 슉 돌아오죠 이렇게 슉 슉 슉 저희 제 머리 해주는 동생이 땀을 많이 흘릴 것 같다고 아주 머리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줬습니다 고맙다 동미나 해피 벌스테이 땡큐 해피 벌스테이 땡큐 스페이 땡큐 아, 인스타 사진? 프로필 말하는 건가? 하긴 한 2년 했으니까 그래도 오늘 생일인데 무대를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뭔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재밌다 알겠습니다 자주 해볼게요 라이브 내년에는 더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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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밖의 소리가 다 들려요 아, 맞습니다 제가 1월 초에 6일, 7일 날 팬콘을 하죠 오시는 사람 손 오시는 사람 손 손들어 기대하시면 엄청난 무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 잘 모르겠는데 투어도 아직 모르겠고 아직 계획 잡힌 게 정확히 없어서 가지고 듣고 듣고는 다시 내가 라방을 켜서 정해주겠어 흐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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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할게요 오케이 또 해야지 꼭 이 라이브를 켜니까 지인들이 연락이 많이 오네 생일 축하한다고 다들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땡큐 쏘머치 네 200 음 음 음 음 음 툭툭툭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운동 루틴 영상도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걱정 마세요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라이브를 켜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몰랐네 맞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유행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날이 쌀쌀해지면 감기 걸려요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독감 조심하세요 전 걱정 마시고요 이제 정말 생일이 두 시간도 안 남았는데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깨끗이 씻고 푹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선물을 하나씩 주지는 않았고 이제 이걸 주겠다고 했는데 받으면 인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면 알려줄게요 주지 않았어요 아직 주문을 했더라고요 주문 주문을 했더라고요 주문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글쎄요 홈마치 내 품속에 넌 날 지배하는 마법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빠이빠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올게요 땡큐 딱 9분에 빠이빠이 해야지 안녕 건강 잘 챙겨요 바이빠이 안녕 굿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